다음, 블랙 가겠습니다. 하윗 부분이 좀 다른 곡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부분은 Should I stay? Leave my place and go anywhere. 이거는 음을 넣고, Run Away, Run Away는 음을 빼고 가겠습니다. 어때요? 그러면 제가 멜로디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까지 처음부터 한 번 해볼게요. 다 같이. 여기 음을 이렇게 넣어서. Run Away, Run Away! 자,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째 nowhere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I'm going nowhere, nowhere, nowhere I can go. 이렇게. nowhere은 마음대로. I'm going nowhere, nowhere, nowhere I can go. 자, 이렇게. 자, 아직 까맣게를 할까 하는데. I don't know what to do, 아직 까맣게. 아직 까맣게. 이 뒷부분에 불러주시면 됩니다. 그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뒷부분도 Run Away, Run Away. 이거 다 해주시고. 파티 혹시나 부르지 마세요, 여러분. 그리고 고민인 게. There's nowhere I can go. 이 부분. 이 부분 다 같이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다 같이 할까요? 헤드뱅잉, 헤드뱅잉 하셔도 됩니다. 자유입니다. 하면 저야 너무 좋죠. 여기서 헤드뱅잉. 여기서 There's nowhere I can go. 다 체크했죠? 헤드뱅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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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입니다. 여러분 헤드뱅잉 하고 싶으면 하시고. 점프하셔도 좋고. 근데 이 부분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. 그냥 다 같이 좀 더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뭐 누가 하고 싶으면 뭐 헤드뱅잉. 누가 이렇게 하고 뭐. 점프도 이렇게 하고. 누군 뭐 같이 이렇게 해도 돼요. 네.